감사.. 오 드리고요.. 바로 사기.. 어.. 이까.. 오.. 쌀할라 럿.. 이노.. 이.. 어.. 다 뗐는데요.. 허위 안 넣고.. 다 뗀 것 같습니다.. 다 뗐어요.. 다 뗐.. 아아.. 인사님 슈퍼세팅 2천원 감사합니다.. 만원 돈에 딱딱이 생슬럽 가능한 부분인가요? 헤드벌세이 채현호.. 감사.. 루이입니다.. 감사죽을.. 아이고야.. 톡톡 자몽망다리 계속도로 많이 자랐구요.. 아이고 정말 감사.. 역시 수릉한 시간.. 귀요띠.. 감사드립니다.. 게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판에.. 아.. 요것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인사님께서 2천원 동안 감사드립니다.. 만원 돈에 딱딱이 생슬럽 가능한 부분인가요? 홀랄라.. 피타라 원발라.. 퐁삼.. 여우 세께라.. 야.. 뭐라구요? 호이안도 세께라.. 가스통을 짓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골치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구요? 말씀하셨죠? 만원 돈에 미션으로 딱딱이 생슬럽 가능한 부분인가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천.. 아.. 이게 지금 2천원 2백대 정도 되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먹퀴랑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지금 2천원 2백대 정도 되는 토스이기 때문에 딱딱이 줄로스만 끝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조금 덥습니다.. 외로운거죠? 슈퍼채팅 5천9백대 정도 됩니다.. 골치애리네요.. 교수님 2PM 토키네.. 니크가 밍가웃.. 넘넘넘.. 질러 생산해주는 모습입니다.. 어.. 감사해요.. 질러선 갈 길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한시는 포기하겠습니다.. 형들 그거 맞나요? 어.. 다 포기하지마.. 아이고.. 브루스리는께서 유튜브라 5천9백대 정도.. 오.. 정말 감사.. 오리게.. 습니다.. 교수님 2PM 엔어.. 토키네.. 감사.. 오리게.. 바로 사기.. 일단.. 예.. 오.. 살랄럽 엔어.. 예.. 이거.. 아니.. 이거 뭐.. 실화빨루션텔빨루션입니까? 예? 아니.. 이거는 뭐하는 쌈장 스펙타클입니까? 형씨? 뭐하시는거죠? 시방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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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파이 언더 포이 언더 포우 예? 이거는.. 뭐하는 난조 않습니까? 시방타까.. 예? 오마이갈라 포이 언더 포우 얘는 뉴크감인것 같은데요? 오.. 자 뗀는데요? 호이 언더 포우 자 뗀것 같습니다. 자 뗀어요. 자 뗀.. 아우! 자 뗀습니다. 자 뗀어요. 호이 언더 포이 언더 포이 언더 포이 언더 자 뗀 버려 오십니다. 에너.. 예? 오마이갈드.. 형들.. 싼것같은데요? 예? 저기.. 잠시만요? 형들..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냐고? 아니 이거 뭐.. 시라팔루션 또팔루션이야?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호이 언더 포우 형들.. 이거 맞나요? 도망가.. 난 좀 대구에.. 가오가라.. 나는 좀 대구에.. 돌아오겠다.. 주저말이 된다.. 험야.. 험앗냐.. 험앗냐.. 중 policing.. 힐크리즈는 제발.. 매울라.. 없어어.. 신경 안팔루션.. 나는 좀 대구에.. 응..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쌀것 같다.. 주저말이 올리니까 험앗냐.. 험냐 험냐 험험냐 형들 이거 다 뗀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얘깁니까 막말로 이거 막말 쌈장 아닙니까? 이거 맞나요? 형? 지려버린 것 같습니다. 빌드 제대로 엮겼습니다. 사퇴어요 똥질인 것 같다. 정말 인다 없냐 질러기가 악박 들어가줄 수 있도록 하기에 럽습니다. 랍보이안 더 뽀 앤노 박힐런 뽀 형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들? 지방? 랍보이안 더 뽀 랍보이안 더 뽀 드라곤 나오면 게임 지진되요 다크나도 지지고요 모든게 나와도 다 지지네요 오 마이갓 사보져버리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앤념 암 아제스코 앤념 앤념 암 너뷰 암 너뷰 암 너뷰 암 아제스코 암 두스레이요 앤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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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트고~~ 들어갈라고 둡니다 싼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왜이러져? 호의안돋고 좀 치러버릴 것같다 요마는 입니다 올라가줍니다. 일단 565656565656578 들어가줍니다 조금 치려버린것 같은데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일단 흘러 부짐받지하게 부싱붓심 들어가줍니다 붙여주세요 붙여 핸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이밍없어요 타이밍없습니다 타이밍없어요 타이밍사파 오우 좀 시린거 같은데요 형들 이거 맞나요 형들 이거 맞냐구요 오요체파력입니다 오요체파력해주는 모습이구요 오우세크게람해주는 모습이구요 오이안더오요사게라 오이안더포 사태인거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오이안더포 예? 감살롭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이거 왜이러는거죠? 호이안도?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들 이거 맞나요? 형들 부탁해요. 이거 좀 지른거 맞나요 형들? 형들 이거 맞아요? 형들 이거 맞냐고요? 형들 이거 맞냐고요? 형들 이거 맞냐고요? 형들 대답좀 해줘요? 형들 이거 맞냐고? 예? 형들 이거 맞냐고? 오이? 어우 세트교 형들 이거 맞냐고요? 이 친구 지금 형들 이거 맞아? 어이? 어우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거죠? 어우 치렸버린것 같다 유만디인들 맛이 다 써요. 일도 못합니다. 이 친구 왜이러는거죠? 이 친구 정말 왜이러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이 친구 조금 지려버린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일은 하지 말아줘요 조금 지려버리니까요 이 친구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정말 딴것 같네요 5,6,7,8 치즈가 나와버리미 호세키게라 이 친구 조금 뉴크닮인것 같은데요 빠르게 리프로 한번 체크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2,190점 정도 되는 2,200에 가까운 토스였는데요 왜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지는 리프를 보면 여러분들 조금 체크해라 풀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방심을 하게 되었는지 2게이트로 출발했구요 조금 신기한 빌드를 좀 쓰고 있었네요 이 친구가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매우 신이 났다 이 말입니다 눈다리님 슈퍼채팅 5,900원 감사합니다 질러들어 쑤시면서 플레이를 했네요 눈다리님께서 5,900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게이트가 날라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액세스를 꽂는 판단까지 매우 좋았구요 가슴까지 올라가 어우 슈해요 본인 쪽 다 보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 제가 아무런 건물도 올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질러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빙나지 하파지 아니야? 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조금 유감스럽네요 음 방심을 조금 빨았다 라는거네요 그죠? 2게이트 병력 충분히 아까 딜러 다 빨았기 때문에 그죠? 예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는 판단 3시 쪽은 몰래 게이트를 정찰을 했네요 그러나 6시에 지었다 라는거에요 그죠? 예 6시에 다 적었다 라는거구요 바로 돌아온 사업 찍어주는 모습 이거 이 친구 조금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네요 자원을 안 남기고 쓰긴 했는데 어 이때가 이제 한번 지켜볼 장면인 것 같습니다 11 11 똑같은 숫자네요 현재까지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현재까지는 똑같은 숫자 단판 종족 상관없이 가디언 디바우러로 인기기 미션 가능하신가요? 제대로 붙었는데요 지려버려 슈미래 질러떼 질러 싸움 어마무시한 폰프로사 팔로로 밀어내 슈미래 강한 신념에 의한 플레이 플레이 볼이구요 이때부터 뚫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친구는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이걸 내가 진다고? 납득할 수 없어 질 수 없어 납득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 아둥바둥 움직이는 이 드라곤들이 철양에 보이기까지 합니다 암요 암요 넋이 나가버립니다 넋이 나가버립니다 질어버려서 이 친구 싸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매너는 있는 친구입니다 인정을 할 수 없는 친구에요 마지막으로 지지까지 치는 친구다 요 말이죠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금 상대가 2,200점 가까운 2,190점 토스였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질러도 확실히 막았다고 하서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금 특히나 방금 가스가 없었잖아요 이러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멀티가 있어 상대가 멀티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만 생각하면 된다 맞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라고 특별히 이유가 필요가 없죠 내가 자원 더 빨고 있으니까 자원 더 빨고 있는 미네랄을 갖다가 포토캐롱으로 한두 개 정도만 소환을 해놔 거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야 나 지고 싶어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는 그런 케이입니다